보이나요? 보이나? 헬로 마스크를 쓰고 해서 마이크나 뭐 그런 아 뭐야 마이크나 목소리 잘 들려요? 목소리 잘 들리나? 뭐 아쉽게도 지금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크게 말은 못하는데 아무튼 고양이 보여드릴게요 아 참구나 아 한 명씩 데리고 가야겠다 들어가자 뭔가 하긴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손님 들어오시고요 내가 들어와야 돼 장군아 오 야야야야 그렇지 아 힘들어 아 불을 바꾸고 켜면 이런 식으로 잠그 잠그니까 있답니다 아 힘들어 아 아무튼 이렇게 고양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얼굴이요? 싫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장군이가 있고요 좀만 좀만 더 보여드리다가 다른 옆 보여드릴게요 오 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야야야 너 귀 접혔는데 아 아 아 아무튼 안 돼 안 돼 더 가면 안 돼 아 그래 친구 날 봐주지 않겠어? 애가 진짜 커요 얘가 진짜 커요 What is his name? 장군이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에요 캣캣 그렇지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좋은 애교를 보여주고 있어 너의 어 장점은 너의 오늘 애교를 다 보여주도록 해 장군아 나랑 고양이들처럼 털 털 털 진짜 많죠 Ace boy Yes Instead of fat Yes Right 아무튼 자 장군아 할 거 다했다 이제 어 야 맞아 이거 이것도 해요 아! 나 잘 못하겠다. 너무 아파. 요정도 보여드리고. 형구나. 나가야 돼. 다음 손님. 기타야. 장군아, 가봐봐. 어? 저기 또. 잠시만. 힘들어. 어쨌든 여기 장군이나 있고. 잠시만요. 장군이랑 안 친하냐고? 얘랑 제일 친해요. 사실 얘밖에 저를 안 따라. 잠시만요. 내가 장군이나 이제. 설아. 이렇게 안 보여줘. 잠 깨봐봐. 잠시만요. 아야. 장군아. 미안해. 깨문다. 자. 아무튼. 얘가 원래 애교가 진짜 많은데. 얘가.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고양이가. 지금 근데 졸려서 뭐. 모르겠네. 아아. 3캐트? 노. 5캐트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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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불 너무 센데? 5개짜리 기다려 1 2 잘 나오네 2 2 2 2 2 2 두번째 고양이구요 그 자식 얘가 원래 비슷한데 이렇게 1 2 2 & 3 1 1 1 1 1 1 2 2 2 2 2 3 3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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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5 6 7 7 9 10 6 6 7 8 8